우리 프로가 어떤 프로냐고 물어서 3절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기 다니는 노래방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누구한테요? 사장한테요 달리는 노래방이 뭐야 너무 창피해 슬픈 게 뭐냐고 나 언니가 누구 얘기 좀 듣고 그런 거지 니 얘기만 들으면 진짜 옛날 프로 같아 우리끼리 티키타카라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캡틀하고 티키타카라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티 아이 티 댄스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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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가수